이어서 무비시 택반대문의 후보속의 대장님을 대상화하겠습니다. 선수동 추려! 대상위기 윤회! 멸종시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향해의 말씀을 말할까나 그러고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에서 삼성 워킹 페스티벌 행사를 받으세요. 후보속의 기관님들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사부터 할인장에서 많이 참고 못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로운 수학을 업금 계절을 맞아 제 10개 후보속의 시날비티플더제이를 이곳 순수한 챔피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예외의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루시지앤비의 방신룸 사법장님 경상북도 여길 위원장이신 윤종욱 고위원님 경상북도 공교육지원청 박홍룸 장학생님 지산초등학교 영철아 교장생님 원학초등학교 은흥채 교장생님 양포초등학교 황준호 교장생님 경북특본대표 문유길 교장님들 경북특본대표 예두기 프로님 문옥기 기장이신 조윤복 기장님들 우리 지역 윤병천 이중수 부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모호를 합리지 않으신 황리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학교와 도당의 명의를 열고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원님 여러분께도 흑찬 경례를 보내는 바입니다. 선수원님 여러분께도 얼마전 공화에서 있었던 제25일 고지사 기택학위 대회 조윤복 대학교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내어 우리 시가 고마구청의 휴대폰을 의미도 하였으며 다음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설에서도 우리 지역 성적이 지역의 빛을 들고 좋은 성적을 얻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협회는 국회 경찰서와 함께 학교 폭력 대관을 위해 공교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 계신 황리자 및 박부모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관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개의 인천과 남성수원은 그동안 싸움의 기량을 고도와 좋은 결과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오늘 적극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공간과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태권도협회 예조인의 공연교회 김여사가 있겠습니다. 수술도 치료 결혼해 결혼해주셔서 선수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승부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50명의 국가시고 많은 환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여러분들이 공간과는 학교의 교장사생님들이 여러분이 교장사생님들이 교장사생님들이 평상시에 갈고 같은 기간을 아낌없이 가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양아가 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하려기 위해서는 첫째 몸과 마음이 든든합니다. 몸과 마음이 든든야만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시간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도달해보는 그러한 학생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자마자 여러분들께 그 한가지만 도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하다 가정의 자유롭고 또 사회의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의 행상 태권도 등으로 함께 사회 도달을 배우고 오늘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대회가 무사히 마치시길 받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뺏어주신 송기순 대장님들 대장님들 협회 이문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술동 체력 규넥 12번 미션 다음은 경상북도 윤창욱 노후위원님의 축사가 느꼈습니다. 선술동 체력 규넥 열중 열중 셔 예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회 구미시장의 태권도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성재해 주신 구미시 태권도 협회 성기 제작 육한 민원 여러분의 로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나중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신흥국장기업계에서 우리 병창의 장학사님 그리고 원호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약후초등학교 도시군데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부태권도 협회 우리 고문님 그리고 우회장님 또 후미태권도 협회 임병찬 고문님을 필터한 우회장단들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수여러분 훈련을 기우신 우체육계산자님 그리고 사무소자님 특히 이천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의 로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여러분 고등학교 실력을 오늘 마음껏 발휘하여 불만한 성전을 거둘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풍시태권도 의 무고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수렷 금액 멸종시 다음은 오늘 맞던 국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태한 세금강 국회의원님 심학공 세금강 국회의원님께서 제16회 후미시 자기 태권도 대회의 대회를 축하하는 대회를 축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대회도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찬성하신 많은 내비를 축하와 견주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직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착한 선수 심판을 대회하여 선수 심판 선수가 믿겠습니다. 선수 대표 이승환 선수 심판 대표 조광재 심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gagnant 칠 onto 이승환 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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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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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제16회 우리 시장기 태권도 대회 장관 우리 선수 위동은 대회 기준을 준수하고 경기에 가여 정장 담당이 선정 못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5월 12일 선수 대표 이순환 선서 제16회 우리 시장기 태권도 대회에 참관한 심판일 동안 경기 극직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12일 심판 대표 조광국재 제16회 우리 시장기 태권도 대회에 참관한 심판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럴수록 제16회 꿈이 시작이 초중고 일반 태권도 대회의 대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